안녕하세요. 산약사 동의보감 컨셉단 약조TV입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차가워지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하고 계시죠? 제가 이 유튜브 방송에 일일약학을 말씀드리니 어떤 분들이 그거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는 문의가 많이 오시더라고요. 자, 일일약학이란 밥을 먹듯이 매일, 즉 하루에 한 가지 약초 공부하고 넘어가자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 사자성어는 제가 직접 지어낸 거리라 아마 여러분들이 어떠한 옥펜이나 사전을 뒤적여도 그 뜻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제 컨셉단 약조TV, 즉 이 방송만 꾸준하게 보시면 이미 일일약학은 실천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일일약학. 오늘의 약초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이 식물을 쳐다보면 아마 그냥 지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은근키입니다. 사실 이 은근키는 여름에 꽃이 무성하게 피었을 때는 지상구를 채취 사용하셔도 약효가 사실 좀 적습니다. 그러나 이 겨울에 지금 보십시오. 잎이 완전히 딱바닥에 붙어가지고 납작하죠? 지난 가을에 씨가 흘러가지고 이 식물이 이제 서서히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겨울이 지나가죠? 이 잎을 로젓잎이라고 하죠? 이렇게 납작한 상태로 겨울 지나고 내년 한 4, 5월 되면 이제 꽃대가 서서히 올라오며 한여름 되면 지상구에 잎도 아주 무성하고 무시무시한 가시가 달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다 시집 보내고 나면 이제 식물은 또 다시 죽어버립니다. 이러한 식물을 2년생 초본이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월년초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즉 해를 넘겨가서 살아가는 식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사실 이 엉엉키 정말 좋은 약효 보고 싶으면 요즘 이 겨울에 잎이 납작한 상태일 때 이거 사용하십시오. 사실 지금 이 납작한 상태도 잎을 만져보면 가시가 아주 애매하죠. 두터운 장갑 끼고 이 잎을 채취해서 잘게 썰어 말려 두었다가 약차로 달아 드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 식물 겨울에 뿌리를 채취해서 사용하십시오. 제가 한 절음에 지상부가 잎이 무성할 때는 사실 약효 별로 없다 그랬죠. 이 엉엉키의 주약으로 쓰는 부분은 한 겨울에 이 뿌리입니다. 이 뿌리에는 인삼이나 산삼이 많이 들어있다는 사포린 성분도 인삼보다 더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지금 이 뿌리 채취해가 아마 여러분들이 먹어보면 우엉 냄새 나죠. 그래서 산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엉엉키는 국가과의 2년생 초본이고요. 한방에서는 이 엉엉키를 엉엉키를 부르지 않죠. 대게라 부립니다. 대게. 그리고 가시가 이렇게 아주 외래하고 날카롭다 하여 가시나물로 부르기도 하고요. 이 엉엉키의 약성은 성질은 따뜻한 성질이고 맛은 써며 독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엉엉키 아마 여러분들이 약히 알고 나면 깜짝 놀랄 겁니다. 주로 청렬작용 피를 맑게 해주고요. 그리고 인효작용 즉 신장기능을 콩팥기능을 좋게 해서 소변을 잘 놓고 남녀 성기능을 아주 왕창하게 높여주는 것이 이 엉엉키죠. 그러니 이 엉엉키는 남녀 모두에게 최고입니다. 또한 이 엉엉키는 염증성 질환들을 이렇게 삭여주는 작용도 아주 뛰어나고요. 그러니 기한 항암약기를 쓸 수밖에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엉엉키 자세히 봐두십시오. 그런데 이 엉엉키의 종류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250여 종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나 약으로 쓸 때는 전부 다 똑같이 쓰고요. 제가 한방에서는 대계라 부른다고 그랬는데 그 외에도 호계, 자계 또는 야홍화, 산우방, 그 외에도 마계, 계향초, 묘계 등등 사실 이 엉엉키에 얽힌 거리나 이름은 엄청 많습니다. 그만큼 다양하게 쓴다 이런 뜻이고요. 제가 여름에 촬영해 둔 엉엉키 꽃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겨울 엉엉키 이 모습만 잘 봐두시고요. 이런 식물을 사용하실 때 여름에는 어쩔 수 없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그 시기에 지상물을 잘라서 사용하고요. 겨울은 사실 물론 잎도 사용하지만 뿌리가 약하고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엉엉키의 주효능은 소염작용입니다. 즉 염증성 질환들을 다스려주는 작용이 아주 뛰어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항염, 항균, 억균 작용도 아주 뛰어나고요. 그리고 피를 밝혀주다 보니 고혈압 환자에게도 아주 좋고 그리고 여성들이나 남성들, 즉 사타구니가 많이 가려운 저 엉엉키의 엉엉키 뿌리와 지상물을 잘게 썰어 그냥 부흙 다리십시오. 다리고 그 물로 환불을 씻고요. 잘 듣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아토피 이러한 피부질환에는 이 풀을 짓지어서 그 접을 환불에 바르거나 또는 다리물로 환불을 깨끗하게 씻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 식물 한 저림입니다. 여름에 꽃이 피는 것을 야홍화라 그러는데 그 야홍화는 남자들의 성기능 향상에 아주 좋고요. 특히 중요한 남성들, 발기부전, 조루, 몽정, 유정 이러한 성기능 장애에 이상 더 좋은 게 없을 만큼 아주 좋은 것이 엉엉키 뿌리입니다. 그러니 남녀 할 것 없이 겨울 산행 가셔서 이 엉엉키 뿌리 보이면 아마 그냥 지나온 분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뿌리나 지상물을 구조달에 드시면 간이 안 좋은 분들, 간 기능을 아주 좋게 해주고요. 한마디로 만병통치약으로 취급하는 것이 엉엉키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이런 엉엉키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면 제가 직접 지필한 산사초과정백과 글람바 707번 아마 가시면 엉엉키에 관련되는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잘 봐두시고요. 그리고 혹시 아직도 컨셉단 약조TV 구독 안 누르시거나 엄지척 안 누르시면 지금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좋은 방송 만들어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다가가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고 그리해도 이해가 잘 안 가거나 잘 모르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 업무 시간 내에 문자를 남겨주십시오.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상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직접 운영하는 밴드 약사무에 가입하셔서 그곳에 글을 올려주시면 아주 좋고요. 이렇듯 우리 주변에는 약효 좋은 풀나무 사실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죠. 이러니 삼천리 금수강산으로 볼 수밖에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풀나무대 약효가 사실 좋은 이유는 사계질 약도 그렇다잖아요. 그러니 약효가 좋을 수밖에 해요. 자 은근히 잘 봐두셨다가 많이 활용하시오. 우리 시장 모두 건강하십시오.